오른쪽을 맞춰서 길게 옆돌리기를 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얇게 치면 빨간 공이 이쪽으로 와서 노란 공을 때릴 것이기 때문에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두툼한 두께를 쳐야 됩니다 노란 공이 맞으려면 3쿠션째 여기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50이지만 이 정도 맞아야 50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쿠션째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방향에서는 이 정도 맞고 이 근처 맞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분의 1보다 두껍게 쳐야 됩니다 장점은 3시방향 쉽지 두껍게는 두껍게 1점ence 희망을